수고하셨습니다. 세 시간도 안 돼서 스무 명을 치라다니. 대단하십니다. 분뱅거리는 건 애 스타일 아니잖아요. 테스트라도 좀 해보지. 이렇게 팔 잡고 한 번 서버기라도. 딱 보면 몰라요 다 꽝인 거. 아무리 껍데기가 비슷해도 절대 같은 사람일 수 없어요. 의사쌤이 비슷한 분위기 사람이면 좀 나을지도 모른다고. 어떤 사람은 죽은 사람 대신 곰돌이 인형을 두기도 안 되잖아요. 난 가식적인 곰돌이보단 집사님처럼 아예 막 나가는 타입이 나와서. 어? 뒤끝! 시 있었음 심할서 받았죠. 이런 식이면 아무도 못 뽑아요. 그냥 직원 중에 운전 뽑고 비서 뽑자니까. 지원자가 없어요. 아무리 보너스 200% 준다고 해도 누구 승질머리 때문에. 그럼 더 찾아봐요. 이 눈 쓸데없게 만들지 말라며. 안녕하세요. 면접 보기로 한 김두한입니다. 방금 마지막 사람 봤는데. 연락 받았는데요. 3시까지 아이비저택. 3시까지 아이비저택. 3시까지 아이비저택. 진짜 있네. 김단씨? 20대가 어떻게 있지? 뭐야 그 인간은 기분 나쁘지. 3시까지 아이비저택. 3시까지. 3시까지 아이비저택. 한글자막 by 한효정